나머지 한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앞에 있네 맹구 세대 끼앙 맹구가 세대 맹구가 세대 이것도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각이 내가 먹는 각인데 자 머리들면서 뽕뽕뽕 잘 먹었습니다 이거지 싸워엠이 너무 넘사 아닌가요? 좋죠? 예 싸워엠이 후연 안 보이는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후연 안 보이는 게 또 참 꼴이야 미국이 있으면 오히려 지던데요 숙련된 미국 유저가 있어야지 숙련된 근데 역시나 아직도 여전히 타보니까 F-16C가 탑트야 F-16C가 아직은 최고 형님이시고 F-16C하고 어깨를 나란히 알면 형님이라고 친다면 그리핀 그리핀 그래도 반끝 차이로 그리핀 보다 F-16C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출력이라든가 좀 날개 튼튼하고 그 다음에 스페가 있긴 있잖아 그리핀은 독파밖에 없지만 스페 M이 한 발 정도는 들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F-16C은 근데 숙련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핀은 그냥 사실 그냥 김한채 자동 투사하고 그냥 막 타도 되긴 하죠 그러긴 하죠 원래는 얘가 최전선에 서있는데 맵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뒤로 밀린다 위치가 근데 에도 기만채 많아서 자동투사도 해준다던데 근데 이제는 여기서 그리핀은 속도까지 빠르니까 한술 더 들은 것 같아요 한술 더 들은 것 같아요 속도까지 빨라 버렸어요 그리고 싸워엠도 여섯 발이잖아 얘는 네 발인데 아 근데 영국도 그리핀 왔죠 그리핀 A하고 C하고 차이 있나요 뭐 누가 어떤 분은 엔진이 다르다 그러던데 혹시 아시는 분 다음주는 그리핀 A 그리핀 하나 C 그리핀 대여를 한번 타봐야겠다 A랑 C 차이 있나 살아있는거죠 지금 저 분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 용감한데 와우 그 27이구나 흐흐흐 어리살 뭐 여전하네 흐흐흫 흐흐흐흫 그래서 미그23한테는 대놓고 달려들면 안돼 아 그 오른쪽에서 접근 중이에요 오른쪽 위쪽에서 조심하세요 누가 적어점님 조심하세요 적군들 막 옵니다 적군들 한무대기 지금 오고있어요 한무대기 F15도 보이고 다이브 안했는데 F14는 뭐 그래 무서운 애는 아니니까 난 네발밖에 없으니까 무서운 애들 놀이셔 무서운 애들 턴 잘해봐 내가 잡아줄게 아 그래 예전한데 아 F14 잡아야되나 약한 놈 잡아야돼 누가 잡아줄사람없나 F14 이놈한테 미사일속에 너무 아까워 아 야 ER말랐다 SMT가 어리치 ER로 내릴거라고 그냥 싸워야만 여러분 태양에 나곤 안됩니다 싸워야만 태양나곤 안돼요 R73 쏠때 저거 되게 부럽더라구요 저거 안되는건 AAM3도 안되는지 모르겠다 해보진 않아 왠지 안될거 같기도 하고 제가 확인한건 싸워야밖에 없습니다 다른건 모르겠어요 혹시 해보신분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다른판에 한번 타면서 한번 해봐야되겠다 AM3 아직 있으니깐 네네 일단은 한번 꽝 들이셔야겠어요 고고도에서는 비행온이 하나 보이긴합니다 전방 오른쪽 고고도에 지금 꽤 보여요 F4S는 F4S 오케이 수 27은 좀 무서운데 무장이 워낙 쎄서 조심해 F4S는 사실 안무서운데 뭐 킬해봐야 한마디 잡고 죽거든요 쟤들은 안무서운데 다이브 안되 미사일을 쏜거야 다이브한거 자 수 27 아 J11있네 오케이 J11있대 조심해 어 잡았다 앞에 있는 F15형이 잘하는데 고로 플레이를 잘하는데 쟤 안죽으면 근처에 안가는게 좋죠 수 27 이번에도 아군이 되게 잘하는데 위에서 보니까 되게 잘하는데 어 그치 그쪽 앞에 저 한대 있습니다 수 27 앞에 쐈어요 조심 오우 나이스 아군하고 겹쳐서 겹치고 끝나고 나면서 아이씨 죽였네 불 났네 어 저희 왼쪽 진역에 맹굽 오케이 이리와 한발 쏘고 싶긴한데 형 죽었다 넌 이미 죽어있다 누가 안죽이면 나한테 죽는다 누가 안죽이면 나한테 죽는다 누가 안죽이면 나한테 죽는다 뭐야 왜 안죽어 아 그치 의심하지마 누구야 제발 좀 그만 좀 의심해 의심을 좀 하지마 싸워임이잖아 왜 자꾸 의심하는거야 죄송합니다 신앙심이 부족했네요 믿어 제발 좀 흐흐흐흐흐흐흐흐흨 여기 아래 위구 29관계 적 세 대 남았어요 세대 눈에 보이는거 두 대 맹구 두 대 나머지 한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앞에 있네 맹구 세대 끼앙 맹구가 세대 맹구가 세대 이것도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각이 내가 먹는 각인데 자 머리들면서 뽕뽕뽕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속도 우덜덜하네요 이만셋 하는데 맵도 커지고 출력 좋은 형님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옛날에 그 영광은 없습니다 둘째 말해서 벌써 따라옵니다 F16C 벌써 따라오잖아요 추월되죠 벌써 과거의 영광이야 섞인 맵이네요 자 우리가 탑젯이니까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급하게 다이브 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하면 서포트 할테니까 적군 억울을 끌면 대형들이 이제 우리는 당연히 풀업일거라 생각하는데 아닐수도 있거든요 너무 믿을수도 없다 그리핀인데 싸와 엘 두발 갖고 올수도 있잖아 헬 성님 괜찮겠어요 너무 안쪽으로 빨리들 하는거 아니야 확실히 킬 낼 수 있을것 같으면 쏘세요 아니면은 빠지세요 F14맞나보다 피닉스 여러개 쏘는 승님한테 쏘는거 같은데 한발 승님한테 날라 한발이 아니라 한 세발은 날아가는거 같은데 하하 아니 네발? 네발보다 승님한테 쏘는거 같아 키나님하고 승님한테 내가 보기엔 다 쏘는거 같아 나한테도 한발 온다 나한테도 한발 온다 빙기동 합시다 빙기동 합시다 뺄때는 확실히 빼세요 확실히 빙기동은 확실히 안됩니다 빙기동은 확실히 안됩니다 그냥 빠졌거든요 나한테는 일단 됐고 다시 기체 정렬해 보겠습니다 내 쪽으로 물어 밀렸던 미사일은 빠졌습니다 미사일은 빠졌습니다 왜 나한테 미사일이 한개도 안나오죠? 왜 나한테 미사일이 한개도 안나오죠? 이건 안켜도돼 어? 또 한대 보이는데 비행공으로 적기에 한... 미사일인가? 적기인가 모르겠는데 얘가... 어... 이제 쏘는거 같은데 아 그래? 미사일 쏘고 빠지나보다 얘가 본체고 요 미사일 아니야? 피닉스 한발 남은거 마저 쏘는거 같은데 아 맞네 한대 날라갑니다 이상한테도 안하는데 성님한테 가나? 나한테 오는건 아닙니까? 희나님한테 갔는데 아 지나갔네 한발 더 갑니다 조심하세요 희나님 혹시 RW 울리면 빠지세요 네 지금 울려요 빠져 빠져 요 앞에 F14 한대 있을거 같은데 구름때문에 안보인다 나 레이드가 없어가지고 희마한테 드러납시다 아래쪽에 다이브 알람하세요 지금 또 각은 좋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다이브해도 되거든요 알람하십시오 아니면 저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게임 끝나니까 성님 어디 계세요? 다이브 안합니까? 패스요? 왜 이렇게 조용하노? 어? 뭐라고요? 희나님도 오세요 그러면 우리 내려갑니다 수기 쉽지 요거 나갈거야 어? 뭐 한대 오는데? 가네너 게임 이거 23한대 오네 승리 막힌다 승리 막힌다 이거도 이글이 이모장이긴 한데 빨리만 쏴 못봤어요 다른 애 쏘다가 살았어요 살았으면 됐어 아래 아 요새 캐리어 좀 안탔더만은 이게 기총 다운로드 그럼 무조건 이어야 된가 아 한 발 나와봐 F14인데 오네요 음 가고있습니다 걔가 마지막인데 아 나이스 아 내껀데 아 니꺼 내꺼 어딨어 빨리 모여야지 빨리 못 뭉개 잘못이지 감사해야지 죽을 거 살려줄더만은 승리 한말해주세요 죽을 거 살려줄더만은 보따리 내나 이러는 애 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거 한개 남았나? 왜 안끝나지? F15 저 앞에 1 남았네요 거있죠? 혹시 근처있나요? 저게 저 앞에 뭐가 쓰긴해요 F15이 일단 저는 땅 까고 있겠습니다 놈원사냥꾼 쓰시려면 쓰시던지 저거 잡으시던지 어? 아 요새 벌칭하기 힘들더라구요. 어제 해보니까 와 대공이 너무 무서워졌어. 대공이 너무 무서워. 이메일 땅까기 참 좋네요. 다시 왔던 길 그대로 다 깔고 합시다. 나이스. 브라보. 어머 내 뒤에 뭘 침피하려고. 자 먹을 거 다 먹겠습니다. 이끄님 안녕하세요. 좋은 재미입니다 여러분들.